오야! 안녕하세요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! 오늘의 슈퍼주입니다! 아 죄송합니다. 오늘 뭐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 쇼림 씨를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! 준비되셨나요? 네! 5, 6, 7, 8! 오, 나를 위한 선물! 아하! 아 멋있다. 오, 감사합니다. 네, L4분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 혹시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퍼포먼스라든지 준비해왔습니다, 저희가. 1위를 한 다음에 우리 신동 씨의 원팩복근!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원팩! 네! 효림 씨가 L4분들보다 효림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원팩 꼭 보여주시고요. 오셨으니까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. 좋습니다. 짐승남은 바로 이분들이죠! 오빠 투피! 예!